1. 야구 경기 짜잔! 안녕하세요. 뤼셔러 비홍은재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오랜만에 야구 경기를 보러 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부산이 이겨서 너무 저도 재밌었고 너무 신나는 경기였습니다. 음... 제가 2년 전에 데뷔하고 처음 시타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때 마지막을 보고 오늘 야구장에 처음 와서 너무너무 어제부터 설레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짜릿했던 순간은 음... 5점을 냈을 때? 그때 진짜 짜릿했고 역시 안타나 홈런을 쳤을 때가 제일 진짜 그 팬들이 다 같이 이제 응원가를 부르고 환호할 때가 제일 짜릿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불렀어요. 오늘 유니폼 마킹 한 번 보여드릴 수 있나요? 유니폼 마킹 왕곰이 머리띠와 오늘 왕곰이 풀세트를 하고 왔는데 왕곰이 좋아해가지고 사실 김태경 선수님 옷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아쉽게 못 입었습니다. 아 김태경 선수님께서 저를 응원해주신다고 예전부터 너무 잘 듣고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팬이고 응원하고 있고 양혜지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잘 봤던 선수님입니다. 구성대왕 당황성 화이팅!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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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진짜 지금 이거 같이 찍어야 돼. 이거 같이 찍어야 돼. 아 근데 이제 호수님 안 찍어요. 민희 형 때문에 알았어요. 제가 제 후보여가지고 그 부분을 해가졌어. 혜연 사회 받으라고? 네. 먼저 하고 싶어요. 혜연이 뽑아야 돼서 뽑고 싶어요. 아 저는 혜연이 혜연이가 팬이라 이거 좋아. 나를 본다고 해서 네요. 혜연이는 팬이래. 아 진짜요? 진짜 알 수 없지? 카메라를 앞서 할까? 엄청 오래 있는 거 알죠? 인스타. 인스타 아이디? 인스타 아이디. 똑같은 거 같아. 어. 어.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어. 네. 너무 어둡지 않아? 네 여기 두 명. 아니면. 아니요. 그게 어두워서요. 네. 제가 사진 찍어 있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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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잴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네. 괜찮습니다.